소민의 곰이팅이요! 일로 나와봐 쟤 놀랬어 놀랬어 놀래서 아무도 못 나온다 어이구 세 마리가 그렇게 딱 붙어있었어 일로와 아가들아 그래도 쟤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덩치가 제일 크거든? 어 얘가 얘가 대장인가 봐 얘가 먼저 나온다 어 얘가 대장이야 얘가 막아주는 거야 나오세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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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해 사람을 좋아하네 이거 의미가 없네 야 이거 울타리 의미가 없잖아 야 어머머 시야 했어? 잘했어 잘했어 어휴 잘했어 거기다 시야 했죠? 잘했어 잘했어 먹는 건 아니야 시야는 먹으면 안돼 잘했어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빠기랑 도리는 잡음이 완료된 것 같고요 흑곰이는 아직 좀 무서운가봐요 발을 막 핥고 있어 우와 애들 막 놀기 시작했어 두 마리는 야 누르면 어떡해 적은 바로 했네 진짜 웃겨 곰이야 너도 나와 흑곰아 어디가니 일로 오렴 이리 오렴 어디가니 한시도 가만히 모르는구나 진짜 짜잔 짜잔 일단 막아놓고 엄청 괴롭히네 제 흑곰이가 제일 순한애인데 흑곰이는 무서움이 많나봐 엄마는 시바야 아빠는 누군지 몰라 근데 또 흑곰이는 탱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오빠가 진짜 전두적이다 오빠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 아아 어우 많이 세지 곰이야 아직 못먹겠어 자 이거 먹어봐 먹어봐 어 먹는다 먹는다 먹여준다 먹는다 이름이 곰이라 그런지 곰이랑 똑같네 먹여주려고 우리 쪼꼬미도 먹여줘야 먹잖아 곰이들은 다 공주 왕자들이네 벌써 뺏어먹는데? 뺏어먹으면 어떡해 돌이야 상당히 안 돼 도리 꺼 줄게 이리와 도리 꺼 또 줄게 이리와 먹지마 뺏어먹지마 이리와 싸운다 너네들 도리야 이리와 엄청 빨리 먹어 애가 거의 여우쿨이야 뺏겼어 아니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잘 씹어먹어 빠귀 아니야? 빠귀가 아 그래 도리가 얘고 얘가 빠귀지 빠귀 진짜 잘 먹어 아니야 도리야 이리와 아니 띵고 아직 남았잖아 이리 봐 띵고 아직 남았잖아 아니 진정하게 살려줄거야 살려내ир 제일 내가 챙겨줘 도리야 너는 여기 부서트 넣어 도리야 너는 이렇게 부서트 넣어 도리가 안 안되어 왜? 아시야 도리로 나와 도리로 나와 어디 곰입고 가진 야 너 진짜 언제 들어갔냐 너 진짜 너도 장난 아니다 너도 장난 아니다 또 그새 못 참고 들어갔어? 아이고 먹몰이랑 인사하고 싶어 아가랑 인사하고 싶었죠? 근데 지금 아가 적응할 때까지만 좀 참자 알았지? 응 응 궁금해 쭈꾸미도 탱이 노관심 관심 없어? 아가 있든가 말든가 빡빡빡 새침땡이 냉총냉총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쏘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봐